안전, 속도 무제한 내구성이 뛰어나며 차량키와 연동 루프박스 키가 필요없는 랜드마스터 플러스 프리미엄 루프박스 끝판왕. 오랜 경험 숙련된 전문가가 제품을 검수하여 신속정확 안전하게 장착하여 드립니다. 차량 지붕 흠집 방지를 위해 루프박스 아래와 차량 지붕 위에 보관 쿠션을 장착하였습니다. 국내 FRP 제품 중 루프박스 뚜껑에 지게차발을 넣어들어 올릴 수 있는 강한 압력과 상탄 1쪽 80kg 정도 무게를 지탱하는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썬루프 차량도 장착도 가능하며 썬루프가 작동하지 않도록 휴지를 제거해 드립니다. 차량 지붕과 완전 밀착 순정 리무진 스타일로 주행시 떨림, 뒤틀림, 풍절음을 완벽하게 대응 공기 저항을 역학적으로 처리 설계되어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크 안테나 처리 방식은 루프박스 상단 장착 또는 매립형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리뉴얼되면서 하이리무진과 싱크로율 90% 자크 안테나를 상단에 장착하셔도 제한 높이 2.1m인 곳은 주행 가능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에는 어닝도 함께 장착이 가능합니다. 루프박스 주문 전 어닝 장착 여부를 미리 말씀하셔야 장착이 가능합니다. 뚜껑 여닫음 시 뻑뻑함과 뒤틀림 전혀 없이 초딩생 여성분들도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고 양문 독립계 폐일체형이라 좌우 수납이 용이하며 깊숙한 곳짐을 꺼낼 때 편리합니다. 순정 도어로크와 스트라이커를 사용해서 열림방지 보조장치가 필요 없는 안전한 루프박스입니다. 빌스콘티 테일 램프로 교체 튜닝 완성으로 포르제 느낌의 테일 램프로 엄청 멋지죠. 빌스콘티 테일 램프는 국토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장착 가능하며 클리어와 레드 두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순정 테일 램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빌스콘티 테일 램프는 선명하고 굵게 면발광 리듬이 점등됩니다. 랜드마스터 플러스 루프박스 어닝이 정착된 풀세트 차량은 본사 매장 주차장에 상시 주차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시고 작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량의 재고를 보유 중이며 당일 예약 장착 가능합니다. 장착하시는 동안 스크린 골프와 영화 관람을 이용해 주세요. 두 곳에 넓은 대기실이 준비되어 있으니 코로나 걱정 마시고 방문 장착하세요. 외곽순환도로 고향 IC 출구에서 1km 근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대원지 프렌드를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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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